산복 도로를 걷는다는 건 부산이 맞닥뜨린 시간과 생의 흔적을 마주하는 겁니다. 아미동을 찾았습니다. 대개의 집들이 전쟁 때 지어졌습니다. 이 안에 루핑지 뭐지? 어디야? 여기 불나면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루피지하고 지금 판자하고 그대로 있잖아. 그렇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난 와서 부산역에 도착을 하면 아미산 19번지에 주소를 받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룻방을 부산역에서 잡고 그다음에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하고 천막 한 장 받아들고 그 주소시에 가서 천막 가지고 판자치 핀고 처음 왔을 때는 전부 다 묘지 했을 거 아니에요? 터묘지. 크, 봤을 때 했죠. 피난민들이 터를 잡은 이곳은 일본인 공동묘지였습니다. 개항 이후 부산에는 5만 명 이상 되는 일본인이 살았고 산 중턱에는 그들의 화장터와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것도 봐봐. 이것도 다 비석이잖아. 나무 아미 타무색. 아, 맞네. 나무 아미. 기단석들이 죄다 묘지 비석입니다. 묘 위에 천막을 치고 판자를 둘러 집을 삼았습니다. 거의 다 이 집 밑에는 다 비석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 제가 딱 느끼기에도 골목이 이렇게 좁은 게 다 묘지 사이 길.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묘지하고 묘지 사이가 좁잖아, 어떻게 보면. 저기, 저것도 또. 한 뼘이라도 늘려보려 2층 칸에는 벽을 조금 더 냈습니다. 집 한 채라고 해보아야 가로 3m, 세로 3m가 전부였습니다. 여기도 올까 하면 집이 몇 칸이었습니까? 여기 집이 두 칸이죠. 네?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 여기 너무 묘고.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봐봐. 이렇게 지금 틀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좀. 그래도 다 몇십구씩 다 여기서 애기들 키우고. 네. 여기는 여기대로 몇십구 키우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사 간 거지. 이사 좋은 데로 가신 분들은 좋겠지만은 여기서 여태까지도 떠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은 지금 전부 80 이상 다 되셨거든요. 이 동네에서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의 전부 여기는 진짜 이제 고령왕니다 여기는. 예. 예. 여신으로 살았죠. 옛날에는 자같이 서 고구메로 오관수 이고 요 다래 이고 걸어 서. 여 올라와서 예. 그래 삼아서 자같이 갔다 팔고. 옛날에 그래서. 물도 자고나면 나라비 써갖고 밑에 도청까지 내려가갖고 나라비 써갖고 요 하루에 5돈 이메야 해가 다진네 그리고 가서 또 빨리 씻어야 되지 그러면 물이 맨날에 이따 가려야 돼 바다 보면 화나지요 마음이 야, 마음이 화나지 산기습 묘지들이 집들로 바뀐 마을입니다 죽음의 허상을 피하고 두려워하기에는 생의 실상이 더 크고 무거웠지요 묘지 사잇길은 심장박동 분명한 실핏줄처럼 이어져 그 길에서 숨 쉬고 뛰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오 슬피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이 웃고 기운 날 한만한 빛난 살이 소름돋말로 부산의 시간을 꼭 닮은 마을입니다 막다른 듯 해도 막히지 않았고 바투한 길이어도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 어딘가에 몸 기댈 곳 있었지요 그렇게 골목은 생의 줄기가 되었고 마을은 나무처럼 우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사하시는가봐요 네 싱크대 나오시는갑네 아버지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네 고향이 78년 살았어요 네? 78년 우리 연세야?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흰머리도 없으시고 흰머리 염색이었어요 아니 그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여쭤봐요 못먹고 사는게 제일 힘들었지 못먹고 사는게 먹을게 없어서 먹고 사는게 제일 힘들었지 그때 우리 열 몇살 때 먹을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할게 없고 공물들도 할게 없고 지게 지고 지게 지고 지게 지고 나와가지고 자글치지 않고 배가 각 지방에서 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버려본거 사고 버렸어요 판자댁이 얼기설기 했던 집을 고치고 또 고쳤을지언정 마을을 떠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공기가 없고 난 여기 그게 좋고 전망이 좋고 오상에 올라가면 불가신에 다 보이니까 올라가면 다 보여요 좋아요 바다 보시는게 좋지요 바다 보시는게 좋지요 바다 보이고 환하지요 그 길에서 바다를 봅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수치란 가난한 집이 아니라 변명과 게으름이었습니다 온몸으로 버티고 감당해온 세월입니다 산줄기에 그려진 물결같은 부산의 마을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이윤인에다 밀명과 좌절을 보았다 좌절을 보았다 흥승아 대폭하고 길을 포헤매였더냐 흥승아 대폭하고 길을 포헤매였더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